정정적으로 개꾼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아이디어 내고 그게 반응이 좋을까 안 좋을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건 당연히 힘들지 근데 그건 당연히 일하면서 받는 좋은 스트레스인 거지 자극이 되는 스트레스인 거지 그럼 작가님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술과 여... 흑수님이 보고 계신데? 가족과 함께 이렇게 단란하게 단란이란 단어가 좋았다 화목이란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화목이란 안 해, 안 되나? 이렇게 또 개꾼 작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장난을 잘 친다 이렇게 에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좋았나요? 좋았습니다 단란한 마무리 데뷔 18년차 개그맨 김 사장님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디어 회의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까마득한 후배들과 함께 일하지만 그 열정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준비했잖아 뭔데요? 그런 걸 드레스잖아 육포잖아 뜯어먹잖아 따따따 그런데 태호는 오늘 좀비가 아닌 다른 캐릭터로 분장을 했네요 오늘은... 오늘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첫 번째 썼던 거 재미난 코너를 해야 되는 거 세 코너 검사가 되어야죠 이거는 뭐 스트레스 풀고 안 풀고가 아니라 우선 검사를 맡으면 바로 풀리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서... 결과를 떠나서... 이거예요 바로 테크 아 진짜 너? 그래서 나는... 아 그걸 나는... 서미님이 까먹은 줄 알고 아...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그냥 우리가 할 건 다 했지 안 멈췄지 하하하하 이게... 후... 검사 맡기 전까지 스트레스고 또 이제 결과를 기다림에 있어서... 매일 겪는 거라... 이게... 잘되면 좋고... 안 되면... 하하하하 사람들의 웃음을 먹고 사는 개그맨들 일주일에 단 한 번 단 몇 분이지만 항상 최고로 웃기고 최고로 재미있는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잠시도 노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짓말은 아니고 에코너에 지금 코너 없고... 뭐... 사실 하지만... 출근해서 짜는 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이게 코너를 몇 개월 안 하고 놀다가 다시 오니까 너무 행복해 코너 두 개 세 개 할 때는 진짜 정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긴장해야 되지 또 재밌게 짜는 건 당연하지 그래도 하루에 한 최소 대여섯 번은 빵빵 터질걸?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쥐었다고 그러는데도 많이 웃으니까 그게 좀 풀리나 봐요 웃음에 미쳐 사는 그들은 바로 우리의 개그맨입니다 KBS에 허경환이랑 저랑 양상국이랑 맨날 헬스장에 가는 것만 봤지 KBS에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 게 없어요 헬스장은 물론이고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안에 들어가면 책 엄청 많아요 쫙 이렇게 이렇게 과연 도서관에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쿠스 근데 이걸 내가 찾으면서도 뭐 하나 발견했어 뭔가를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무언가 제주 흐흐흐흐흐 내가 해보고 싶은데. 성우는 뭔가 기반한 방법을 찾은 것 같은데요. 분장실은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도와줄 수 있어요? 86번 한번 읽어주세요. 방에서 귀신 환자로 화장한다. 귀신 화장. 일단 얼굴이 하얗게 해. 그전에 3번인가 뭐 하나 있었는데. 일단 5번을 먼저 한 번 하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철썩 때린 다음 힘을 내 하고 말해본다. 말투는 모래시게 태...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